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군무원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의 출제범위인데요. 기존이라고 하는 것은 2019년까지를 기준으로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물어봤던 부분이 여기 전기이론, 전기기기 똑같은데 기능사를 위주로 했다는 것은 지금 바뀐 것도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도 기능사를 위주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물어봤던 것은 정전계 부분은 C와 V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정전계는 L하고 I의 관계, 직류일 때는 저항, 저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항 그리고 일, 에너지인데요. 이거는 이제 전력량 그리고 전력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교류를 할 때는 옴의 법칙으로 하면 V는 IR입니다. 그러면 이게 임피던스로 바뀌는 거고요. P는 VI인데 이 P의 값이 피상전력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피상유효무효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이 위주로 공부를 하는데 이게 임피던스가 아니고 임피던스죠.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했는데 이걸 제일 많이 물어봤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기기기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해전기하고 전기기로 나뉜다는 거. 그러면 이걸 왜 나누느냐 하는 거죠. 나누는 거 이제 큰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해전기는 일단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풍선이라는 기계적인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정지기는 풍선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계적인 손이라는 것보다는 열로 따진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다르고요. 그러면 해전기도 마찬가지로 직류나 교류나 직류로 있는 것은 직류기, 교류로 가는 것은 동기기와 유독인데 이때 동기기는 교류 발전기 위주고요. 그리고 유독이는 교류 전동기를 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지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변압기 그리고 정류기인데 정류기에서는 지금 이제 전력전자 소자 부분이 굉장히 조금 많이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4차 산업 때문에 지금 연료전지를 이용해 가지고 밧데리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더 많이 이제 출제가 될 거고요. 이전에도 출제가 되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중요도는 많이 있지 않았거든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한 공부가 조금 더 필요할 겁니다. 자 그리고 군무원에서는 이제 전기공학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것은 전기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력, 기술기준, 그 다음에 이제 공사재료 이 부분들이 주였거든요. 이게 주였기 때문에 전력에서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자격증에서 공부하시는 전력하고 그지는 동일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정상이나 이상이나 고장 그리고 평영, 불평영 혹은 불균형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하여 이제 다루게 되고요. 기술기준은 용어입니다. 용어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재료 부분에서는 전선, 기타 개척기나 개기류 등에 대하여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바뀌게 되는데 자 이게 이제 개정되면 어떻게 개정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개정됐다라는 것은 이제 2010년, 2021년 이제 지금 코로나와 더불어 문제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전기이론 부분이 조금 상세화가 됩니다. 상세화가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직료하고 교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이 해석에 있어 가지고 병렬하고 직렬의 개념들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상, 삼상에 대하여 삼상에서도 이전에는 우리가 평영 부분을 많이 물어봤는데요. 평영이거나 대칭 삼상에 대하여 질문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불평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에너지와 일인데요. 전기에서 어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전력량입니다. 이건 전력이고요. 1인 전력량이 돼요. 그러면 전력량으로 따졌을 때 이걸 이제 다른 에너지로 변환을 시킬 때 이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하는 부분까지 여러분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원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많이 물어보는데 전원의 전화번과 전류원을 어떻게 구분하며 이 값들이 같이 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까지 정확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부하 부분에 RLC 부분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물어봤던 거하고 다르죠. 앞부분에서는 정전계, 정자계가 추가돼가지고 그 내용적으로 C하고 L을 봤다라면 지금 부하 부분에 해석에 있어가지고 RLC로 구분한다는 거 그래서 직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R, 정자계에서 R인데 근데 이거는 이 위에 있는 전류원하고 같이 간다는 거 그리고 C는 V 이 개념하고 같이 간다는 거 그래서 따로 공부도 하셔야 되지만 이걸 묶어서 하실 줄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가 추가가 되느냐 이 부분이 지금 추가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능사죠. 근데 추가되는 부분은 산업기사 부분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까지 공부를 더 하지 않으면 조금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기기기 같은 경우에도 19년까지 물어봤던 거는 이 다섯 가지 기기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직류기, 동기기, 유도기 하는 이 세 개는 해전기고 변화기, 정류기 하는 부분은 이제 정지기로서 이 물어보는 것까지는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추가가 되는 부분이 지금 특수기기 쪽을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유도전동기 부분에 있어서 특수기기로 많이 들어가는 게 삼상 부분도 있지만 특히 이제 단상 부분에 대하여 조금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공부가 더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자 부분에 있어서 특히 초퍼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초퍼 소자를 지금 쓰고 있는 게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거진 이 초퍼 소자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공부를 조금 하지 않으면 전기기기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공학입니다. 전기공학은 여러분들 이제 어디에도 많이 중요한가 하면 이 면접에 대단히 중요해요. 시험을 보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면접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필기를 합격을 하시고 난 다음이라도 전기공학 부분은 다시 공부를 하셔가지고 면접을 조금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전기이론 부분에서는 2021년 추가된 부분이 있었죠. 과도, 라플라스, 전달함수 이 부분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되는 부분이 여기 전기공학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게 2021년 1월 1일부터 지금의 기술 기준이 KEC로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부분 중에서 가장 큰 게 절연, 접지 이 두 개가 제일 크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바뀐 부분에 있어서는 2021년도에 이미 산업기사나 기사에서 문제를 출제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당연히 이제 넘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거 하기 이전에 전기에서 가장 큰 게 이겁니다. 전압의 종별인데요. 이 값이 바뀌어버리면 전기 전체가 바뀐다고 해도 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압 종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이제 반드시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기존에 물어봤던 전력공학입니다. 전력공학에서는 기능사에서 물어봤던 수준에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어보는 부분은 송배전 설비입니다. 송배전 설비에 대하여 물어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약호라든지 명칭, 역할에 대해서는 기사나 산업기사나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충분히 대비가 조금 되어 있을 거고요. 기능사만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기존에 공부한 내용에서 조금 더 추가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군무원 시험하고 자격증 시험하고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하는 건데요. 이 질문을 저도 이제 학원에 수업을 하다 보면 자격증 공부하는 친구들이 조금 많이 물어보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다른 거는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자격증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100%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가상증이 있죠. 이것 때문에 자격증을 일단 가지고 공무원이나 공무원을 준비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그림 있는 계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격증에서는 그림 있는 계산 문제가 난이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문제 수 자체가 많지 않지만은 공무원이나 군무원에서는 그림 있는 계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빠르게 그림을 해석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시간을 조금 많이 빼앗길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계산기가 없이 신속하게 푸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을 공부하던 친구들이 계산기를 공부하는 버릇이 조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체를 준비할 때도 계산기를 어존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공체를 준비할 때는 아예 계산기가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 개념을 많이 물어봐요. 기본 개념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기본 개념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신속입니다. 시간이 한 문제당 1분 정도밖에 안 주어지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문제에다가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30초를 넘기면 어렵다 하는 거. 그래서 30초 이내에 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신속해야 된다는 거. 신속하게 하려고 하면 간이값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많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문제 풀이하다가 이 값은 어떤 값, 어떤 값, 어떤 값 하고 설명을 해 주려는 모든 값들에 대해서는 외우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이 당연히 정확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정확성에만 신경을 쓰다보면 시간을 못 맞춘다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대 평가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른 사람들보다 한 개라도 더 맞춰야 된다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 자격증은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필기는 무조건 많이 읽고요. 문제 유형을 빨리 파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답을 찾으면 되죠. 답을 빠르게 찾으면 됩니다. 답 찾기가 가능하면 되는 거고요. 실기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에 따른 이 빠른 접근이 중요한데 이 빠른 접근을 하려고 하면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 방식하고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건 이건 절대 평가죠. 무조건 60점만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있죠. 가장 큰 차이점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격증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것. 반면에 공채는 신속, 정확해야 된다는 것.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부분에 공부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방식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염두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 조금 좋은 결과를 얻을 것 같습니다. 군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방식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개념입니다. 기본 개념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기본 개념하고 이제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본 개념의 계리감이 작으면 작을수록 합격하겠죠.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는 기본 개념이라고 하는 것하고 출제하는 사람들의 수준에서 기본 개념이 다른 경우가 조금 있다 하는 것. 그래서 기본 개념을 어느 수준까지 보느냐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도움을 받으시면서 하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는 뭔지 아시죠? 1에 더하기 1에가 2에죠. 1 더하기 1이 2니까.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일이 뭔가 하면 안기입니다. 안기가 되어야 됩니다. 기본 내용이 어떤 게 있다라는 게 안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회가 뭔가 하면 설명을 듣고 여기에 응용을 할 수 있는 단계 이 단계까지 되어야 이해가 된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분들이 나는 이해가 안 되면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계산이 안 됩니다. 라는 분들이 많던데 1 더하기 1이 2인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죠. 가장 기본은 안기입니다. 안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설명을 들으면서 내 걸로 만들면서 옥력 문제를 계속 풀어 보면서 이 바운더리를 더 키우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많은 문제를 보는 것도 좋은 거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기본 문제들이 있어요. 이것을 빠르게 푸셔야 됩니다. 이 연습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빠르게가 아니고 무조건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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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정확하게 해야겠죠. 그런데 이게 갈수록 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합격을 할 수 없다는 거. 이게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옥력 문제를 다뤄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 문제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어려운 문제만 찾으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래가지고는 조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를 빠르게 정확하게 푸는 연습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책을 제가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이 책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게끔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충분하게 어느 정도 대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점수를 바르게 만든 책은 아니고요. 80에서 90점대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100점이 되려고 하면 이 만점 방중 문제가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변별력 문제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많은 옥력 문제들을 풀어보느냐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거고 제가 만든 책은 이 점수대, 이 점수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게끔 만든 책입니다. 이걸로 오리엔테이션은 전부 마치고요. 여러분들 꼭 열심히 하셔서 2022년에는 반드시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